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일부 종사자들이 증상이 있는데도 일주일 넘게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실제 가능한 걸까요?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여 명의 집단 감염이 무더기로 발생한 제2미주병원과 대실 요양병원. 첫 확진자는 대실 요양병원에서 지난 18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보름 전인 지난 2일, 이 병원의 종사자가 증상이 나타났지만 병원 내 감염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근무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려 보름 넘게 근무를 한 것으로 방역당국조차 공개적으로 답답함을 표시할 정도입니다. 방역당국으로서 아쉬웠던 부분의 하나는 해당되는 대실 요양병원의 종사자가 첫 증상이 발현된 것이 3월 2일인데 최종적으로 확진되고 파악된 것이 3월 18일 상당히... 지난 17일부터 12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한사랑 요양병원 역시 일부 종사자가 의심 증상을 느끼고도 일주일가량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어지자 대구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역학조사 결과 종사자가 최초 감염원으로 전파의 책임이 확인되고 이 과정에 병원의 관리 소홀히 드러난다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사자들의 증상 여부를 해당 병원이 제대로 관리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인 경우에는 좀 더 특별하게 본인이 조심을 해야 되고 병원 측에서 알고 있었다면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다든지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 인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집단 감염의 원인과 감염 경로 그리고 관리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